어떤 엄마가 더 좋을까요? 착하고 귀여운 엄마 아니면 2021년 배드맘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들을 비교해봐요 우리 딸, 얼른 앉아 아침이 다 됐단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접시 그리고 그라놀라 스푼이랑 나이프 사과 우유 맛있게 먹어 우리 딸 루시, 자리에 앉아 입을 더 크게 벌려 네 아침이 들어간다 그라놀라야 우유랑 이제 씹어 설거지를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맛있게 먹어 예쁘니 일어날 시간이야 잘 잤니? 너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을 만들어봤어 얼른 잠에서 깨렴 어머 고마워요 엄마 너무 자상하세요 일어나 얼른 이제 그만 자라고 엄마 싫어요 싫어요 우리 딸 왜 우는 거야? 응? 수학 애플을 맞았어? 이런 속상하겠구나 그러니까요 엄마 정말 슬퍼요 정말 슬퍼요 진짜 너무하네 대체 수학은 왜 배워야 하는 거야 루시? 너 왜 우는 거야? 수학 애플 받았어요 뭐? 점수가 뭐가 중요해 잊어버려 날 따라와 복싱이 스트레스 푸는 데 최고야 더 세게 이게 수학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어? 엄마 저 흘렸어요 이제 여기에 자국이 남는 거 아니에요? 어쩌면 좋지? 웨이터? 혹시 빨간 펜 좀 빌려도 되죠? 엄마가 자국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네요 리본을 한 고양이 봐 정말 예쁜 디자인이야 고마워요 엄마 어? 엄마 저 흘렸어요 하! 웨이터 케첩 좀 더 주시겠어요? 흠 색깔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볼까? 다 됐어 봐 이제 아무도 흘린지 모를 거야 엄마 저 머리 좀 빗어주세요 당연하지 딸 기다려봐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어주십니다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지 아주 좋아 부드럽고 예뻐 거의 다 했어 이제 완성 나가도 좋아 어머 벌써 잘 시간이 다 돼버렸네 좋은 꿈 꿋달 루시 준비해 머리를 할 시간이야 아야 아파요 세게 당기지 마세요 엄마 엄마 내 머리 이러다 다 빠지겠어요 참아 기다려봐 조금만 더 꽉 묶으면 포니테일이 완성이란다 좋은 점은 빨리 빨리 예쁜 머리를 완성했다는 거죠 귀여운 엄마 귀여운 엄마는 늘 예뻐보이게 노력해요 오늘의 룩에 블러셔를 좀 더 해볼까 이런 얼굴의 귀여움이 너무 많아졌어 학부모 상담을 위한 완벽한 메이크업이야 준비 다 됐어 이런 어쩌면 좋지? 칼이 너무 날카로워 못하겠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빵아 널 괴롭혀서 미안해 널 찌르고 싶지 않았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빵을 자르고 싶은데 칼이 없다고요? 터프한 엄마한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데? 빵을 다 잘랐어 짠 감자튀김도 다 완성이야 난 최고라고 엄마 저 인형 사주시면 안 돼요? 당연하지 너무 부드럽고 귀엽다 이 인형 하나 계산할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이거 다 살게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원하는 건 다 사주고 싶거든요 엄마 이거 사도 돼요? 안 돼 이건 사도 돼요? 안 돼 제발요 안 돼 대신 진짜 장난감을 사주지 야구방망이를 사줄게 아주 좋은 장난감이야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소파야 미안해 널 때리려던 건 아니야 진짜 미안해 이게 뭐야? 너무 아프다 안 되겠어 내 발에 대한 대가를 치료할 코너야 이건 너무 부드러워 이 방망이가 좋겠다 넌 죽었어 가방을 다 쌌다 뭐야 진짜 무겁네 들 수가 없어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딸 가방이 너무 무겁다고? 어디 보자 좋은 생각이 있어 바퀴가 달린 의자? 네?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마워요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가방을 겨우겨우 들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야? 또 가방이 무거워? 괜찮네 한 번에 펀치면 가방이 교실에 도착할 거야 아주 빠르지 얼른 가보렴 어머 화병 엄마 죄송해요 걱정하지마 딸 하나 더 있거든 괜찮아 어머나 일부러 화병을 깬 건 아니에요 병이 한 개 깨졌다면 하나 더 깨는 것도 좋겠다 부르니 기뜰지 않게 말이야 딸 걱정하지마 주사는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모기가 무는 것 같을걸? 숨을 크게 쉬어 준비됐니? 아 너무 무서워 엄마? 잘 들으세요 선생님 우리 딸한테 절대 아프지 않는 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? 예 사모님 어?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감사해요 선생님 학교 댄스에 입고 갈 게 하나도 없네 엄마 도와줘요 걱정하지마 내가 벌써 의상을 골라놨어 그래서 어때? 엄마 이거 예쁜 거 확실해요? 왕관 까먹지 말고 넌 내 공주야 엄마 루시 너 못 찾고 있어? 학교 댄스에 입고 갈 게 없어요 운도 좋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가장 멋진 로마의 장군 칼을 꺼내렴 너의 힘을 보여줘 근데 엄마 너무 멋지다 기름이 끓는 건 위험해요 멀리 떨어져서 해야 돼 튀김 기름? 내 예쁜 피부를 위한 최고의 팩이지 딸 이리 와 우리 영화 보고 놀자 준비됐어? 봐 너가 좋아하는 영화야 엄마 만화잖아요 전 이제 성인이라고요 그래도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잖아 진짜 귀엽다 루시 어디 간 거야? 영화 벌써 시작했다고 과자 이리 줘 시작하자 엄마 공포영화잖아요 알아 이거 완전 재밌어 진짜 무섭다 그치? 저희 엄마들 어땠나요? 어떤 엄마가 더 좋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귀여움 아니면 터프함 여러분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후의 재밌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